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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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이신 거예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메뉴가 라면, 대게라면하고 어무구동하고 군만두랑 새우튀김 이렇게 있습니다. 새우튀김은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 마지막이에요? 있어요? 라면 하나씩 먹고 마지막이니까 새우튀김 마지막이니까 새우튀김 새우튀김 네. 알겠습니다. 맥주 한 번씩 할 거야? 맥주? 네. 아드님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체육관 부관장들이에요. 아, 체육관 하시는구나. 헬스장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킥복싱? 네. 맥주로 하나 드릴까요? 네. 라면 두 개만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찬이가 여기서 많이 친해졌다고 네. 주찬이. 주찬이 아빠는. 주찬이 아버님이세요? 주찬이 아빠는. 주찬이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먹고 갔어요. 잘 먹죠? 잘 먹죠. 엄청 잘 먹죠. 너무 맛있게 잘 먹죠. 네, 네. 운동을 하던 애라서. 아, 운동하던 애예요? 네. 생활체육학관과 뭐 갔다고. 네, 네. 그런 얘기 다 하고 갔어요. 아, 그랬어. 뭐고래요?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들어가세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잘 봐요 12,450원이요 여기다 용서증 필요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들고 갈래? 들어가세요 너무 안 무거워 유사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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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해. 아이고, 씩씩해. 안녕.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추워. 유사해야지, 영호.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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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맛없어 안녕 끝이야 이게? 저기 하나 더 있어? 무승머니 샀네 안녕하세요 엄마 이거 똑같아 이거 뭐지? 만지면 안 된대 만지면 안 된다고 이거 언제 따라가 엄청 많이 샀네 이게 세 명이에요? 네 세 명이에요 안녕 아들 아이스크림까지야 아이스크림 저 강주 걸려 강주 내일 먹어도 돼 안녕 안녕 아이고 엄마 행복해 안 끼 너무 큰데?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 안 끼는 너무 커 걸어가 걸어가 네 만 구천 원 만 구천 원 만 구천 원 개 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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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체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머리 아프대 아니 컵라면 사과던데 아 밥 먹기 싫닷 자기 컵라면 사과인데 컵라면이랑 월치스 사과도 체하еру 머리가 아픈데 까스 뱃살 아, 체인 것 같아서 들어가세요 어디 설치했는데 사람들 다 아네 동네 사람들은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먹으면 안 될까? 먹으면 안 될까? 나 짜고 먹을래 못 먹을까?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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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먹어야지 언니 먹어야지 언니 먹어야지 두 개 두 개 두 개 비싸요 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엄마 야 엄마 이거 뭐야? 비치 그냥 쓰고 쓰고 앉아 그거 먼저 앉아 카메라야, 코디는 모를 못 본 거예요 코디는 잘 올랐 거예요 근데 음식은 있어? 응, 연주 할 수 있어. 잘 끓일게 오빠. 하던 거 하세요. 응. 일어나다. وب은 일반적으로 판매들은 다잘진 지키면서 전 ugh, 상당한 덩어ро. 하얀 그는 다잘진 지키면서, 이거래는 다잘진 지키면서 crap, 그가 다잘진지키면서 다잘진거가 돼, 또八木지 일부러. 다잘진 지키면서 다잘진 지키면서 캔디 나잘진 지키면서 다잘진 지키면서 다잘진다잘진거가 돼. 이제 다잘진 지키면서 썰어다가 다잘진 지키면서 다잘진지키면서 다잘진 미리 썰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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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쁘지 애기들이 애기들이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1년 됐어요 아 그렇구나 결혼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네 결혼하고 왔어요 아까 머리 풀고 왔었니? 네 그래 너 이쁜 애 중에 하나였구나 이름이 뭐야? 지유요 지유 서유요 이름 뭐예요? 막둥이요 막둥이에요 이름이? 막둥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요? 말해봐 뭐예요 이름? 윤서진이에요 지유 서유 서진이 이름 너무 예쁘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네 이름이 아이콘 아 이모 이 신발에 뭐가 막 있지 아픈 거야? 아니 끼어서 발 아픈 거야? 손 지지해봐요 손 아파지? 손지를 꺼줄게 아니요 아 근데 뒤집어 안줘 신발 만졌으니까 손 한 번만 닦을까? 우리 애기 저 한 번만 좀 닦아야 돼 엄마가 할까? 엄마가 해주세요 아이 착해 어머 너무 착하네 우리 애기 응 그렇게 손에다가 손소독 바르기 싫어 그냥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형도 안 Funny 눕 벌 Actually 녹았어요? illi 농목 ă 남 tenth 농목 왈Group 이제 슬슬 메뉴 받으시죠? 네 주문? 아 주문받으세요 네 주문은 내장이